포항지역 5개 초등학교가 최근에 열린 2016년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. 경북은 9개 초등학교가 공모전에 출전해 의성초등학교가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, 경주 안강 3대 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5개 학교가 입상했습니다. 한편 경북지역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0.6%로 전국평균 0.8%보다 낮으며,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전혀 없는 클린학교는 전체 학교의 57.4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